아니 근데 이거 너무 그냥 하나만 드시면 됩니다 너무 예쁘게 꽃처럼 만들어지죠 잠깐만요 찍어서요 매운 거 잘 먹어? 나 완전 못 먹는데 자 아올이 먼저 우리 김민영 씨부터 벌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샷이죠 원샷? 이거 얼만큼 먹어야지? 다 먹어야지가 아니라 원샷? 그냥 밥만 딱 드세요 저도 밥만인가요? 네 일단 밥만 드셔보세요 반만 어차피 밥만 먹어도 다음 어? 먹었어 먹었어 자 씹어 드세요 먹었어 먹었어 자 이거 삼키면 한번 볼까요? 삼킬 수 있겠어? 자 괜찮습니까? 어? 왜 잘 먹지 이렇게? 별거 아닌데? 잠깐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라고? 하하하하 얼굴 빨개졌다 빨개졌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원래 방송에서 빨개졌으면 한결같은 모습이잖아요 불 뿜으면 안 돼요 자 너무 꿩었대 하하하하 맛있어요? 맛없어요? 아 진짜요 이거 진짜로 미친 거 같아 저번 주엔 그 챔 분장이 나요 이게 나요 응 챔 분장은 훨씬 나요 하하하하 자 이제 바로 이어서 송명구 선수에게 송명구 선수는요 지난 시간에 레몬 벌칩도 아주 맛있게 먹었거든요 자 먹는 것에 강한 우리 송명구 선수 아 진짜로요? 근데 진짜로 작은 거 골라도 되나요? 아무리 골라주셔서 아 아무리 골라주셔서 밥만 드시면 됩니다 어차피 반이면 똑같아요 찍어 먹어요? 네 당연하죠 자 반만 반드십쇼 반만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딱 씹자마자 삼키면 안 맵나요? 그러니까 안 씹고 어차피 맛을 혀에서 느끼잖아요 혈혈을 안 거치고 잠시만요 송명구 선수 우리 미영 씨도 불만 없이 다 했어요 남자나게 한마디 깍깍하죠 저는 뭐 별로 매운 거 잘 먹는 것 같은데 아니 매워 진짜 근데 우유를 먹으니까 훨씬 낫다 네 자 캡사이신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것마저도 그냥 안 맞지 않아요 반응이 없어요 역시 몇 초 있다가 몇 초 있다가 어 뭐야 미간이 살짝 떨어져가지고요 아 이거 생각보다 안 맵네요 아 그래요? 자 그럼 우유 드시지 마세요 네 아니 생각보다 안 맵하면 하나 더 먹거든요 어때요? 하나 더? 어? 이게 좀 신기한데 제가 원래 아 잠깐만요 생마들이랑 생양고추라고 했는데 아니 왜냐면 그 청양고추도 매운 게 또 안 매운 게 있으니까 남자는 두 개 먹어야지 그 남자는 여자 하나 먹었는데 다 먹기로 해요 다 먹기로 자 뭘 다 먹어 같이 먹어 그러면 나눠서 자 무겁다닥 한 번 마치자 마지막으로 네 아니 근데 네 아 매운데 갑자기 저 소스를 뿌려가지고 네네 자 기가 막힌 소스가 있어요 자 송명소수 이거 보이시죠? 구추냉이 네 네 화끈하게 가시죠 아 진짜 먹어요? 네 반만 근데 이게 고추에 따라서 또 맵고 안 맵고 차이가 있어서 맞아요 운 좋게 안 매운 걸 먹었을 수도 있어요 약간은 어? 어? 맛있는데? 맛있어? 이번에 왔어 아니에요 저는 제 고통을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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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미 여기 코 아래에 인중이 땀이 그냥 하하하하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죄송합니다 이 남의 고통이 이렇게 즐거운지 하하 어쨌든 우리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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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왜 또 하나를 더 먹어가지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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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